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제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닫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요한계시로 9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9장에서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에는 무적행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올라와 땅을 뒤듭었다. 세번역에는 메뚜기 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심판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 때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내 천사가 풀려나고 그리고 그들이 마병대를 이끌어오는데 그 마병대가 불과 그리고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 3분의 1을 죽였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심판은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메뚜기 때가 온 땅을 뒤덮어서 풀과 나무를 갉아먹는 것처럼 이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이 지금 온 땅을 뒤덮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게 얼마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끔찍한 나팔 심판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고해졌다고 9장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서운 심판이 벌어짐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고한 그게 요한계시록 9장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요 그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 금년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사망자 집계된 숫자가 548만이더라고요. 548만. 우리나라 6.25 전쟁 3년 동안 사망자 숫자가 137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에 달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과 같은 일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고해져요. 하나님께 겸손이 나오기는커녕 얼마 전 2021년 3월에 한 인터넷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점술시장 이례적 성장. 내용은요 우리나라에만 역술인이 30만 명, 무속인은 15만 명 수준인데요. 날이 갈수록 이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운세나 점을 보는 비중, 그리고 타로카드를 보는 비중이 청년 10명 중 9명꼴로 지금 점집을 참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꼭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고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하면서도 귀신은 찾아다녀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귀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점점 더 굳은 마음으로 가고 있고 완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한 시대를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말미에 그런 무서운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완악하게 변하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인데 오늘 10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으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배에 채우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주의 도전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구름에 휩싸여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오른쪽 발로는 바다를 왼쪽 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1절, 2절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런데 그 천사에게 있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요.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던 누구도 펼 수 없었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지금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두루마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복음이 드러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복음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골롯에서 1장 26절 27절의 증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오늘도 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또 여전히 비밀인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사자가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일곱 우레가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기 일곱 우레는 일곱 천둥 권위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다 드러났지만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전히 도무지 답이 안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복음의 비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영역도 있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 있고 드러난 영역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바울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직은 희미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천사가 6절, 7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리니 그날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것이었군요. 그동안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은 그저 신뢰함으로 걸어왔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비밀이 다 드러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어버리라. 그게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대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러자 그 또 말씀대로 입에서는 달다나 배에 들어가니 쓰다. 그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많은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다라.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10장의 줄거리입니다. 마지막 절에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왜 다시 라고 말씀하실까요? 9장 말미에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완악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내일 우리가 볼 11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완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죠.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왕고한 세상과 오늘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는 채우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인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 전체를 한 번에 뒤집어 주신 게 아니고 그 완악한 도미티안 황제를 죽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성도들에게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그게 그대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완고해질수록 세상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채우며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살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전하다 보니 얼마나 고된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을 버텨냈어요. 어떻게 버텨냈는가? 저 예레미야 15장 16절이에요. 망군의 하나님이 오하시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뭐 했다고요?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의 기쁨, 그 말씀의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나의 삶의 현실이 점점 더 크고 나도 못 버티겠다 싶은 분 계십니까? 그것은 상황이 그렇게 못 버틸만한 상황이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느새 말씀의 기쁨을 못 누리고 말씀을 채우는 삶을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무거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세요. 말씀을 채우라고 하세요. 세상 소리 듣다가 하루 내내 그 세상 소리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러면 알게 됩니다. 오늘 살 힘이 내 안에 있구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얼마 전에 우루과이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신 한 평신도 성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성교사님은 자신이 한국에서의 직업을 정리하고 평신도 성교사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잘 알고 있던 몽골에 계신 성교사님과 함께 이 성교 계획을 세우셨었대요. 처음에는 몽골로 가서 제가 평신도 성교사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어느 한 날 우루과이에 대한 뉴스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루과이에 대한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나라 우루과이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날 핸드폰 스카이프라고 하는 그 당시 국제전화 어플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여보세요 누구세요 물어보시더래요. 전화하셨는데 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그 스카이프를 설치해봤는데 자기 아내와 똑같은 이름이 뜨길래 전화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물어보신 거라고 어디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우루과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오르다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루과이에서 전화를 하셨는가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그 남자분이 우루과이에 계신 성교사님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해서 본인 소개를 하셨대요. 저는 평신도 성교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교사님이 아유 집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2년이 돼서 준비해서 우루과이로 나가셨대요. 그런데 우루과이로 막상 나가보니까 언어도 안 되지요. 어떤 성교사로서의 어떤 무슨 기술도 없지요. 그래서 밥 짓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은 다른 성교사님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말도 안 통하니까 매사에 다른 분들의 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짐처럼 여기시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런데 이 성교사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하루를 빠지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말씀 묵상을 연이어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 큐티 시간에 말씀을 읽는데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서 일을 하는데 그 요셉에 대하여 묘사를 하기를 말씀해 그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은혜가 되지를 않고 그렇게 마음에 속상하더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따라 이 우루가이까지 왔는데 요셉은 형통한데 제 삶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받고 순종해서 온 건데 제 삶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셨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교사님에게 불현된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래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형통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형통이란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계신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 아들 예수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모습이 바로 형통이란다. 그날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시더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 중에 실패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형통 중에 형통이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고백이 다 달라지신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형통한 삶이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형통한 삶이지. 그리고 5년 동안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성교사님 밥 짓는 일이라면 그것도 기쁘게 감당하시다가 돌아오셨다는 그러면서 고백이 제 인생 여정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그 우루가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이 채워지면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먹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게 완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슬퍼절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 하는 슬퍼절 목사님께 목사님들이 어느 한 날은 와서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특별히 말씀 사역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때 슬퍼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자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그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슬퍼절 목사님은 정말 믿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변호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할 일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사자라서 그저 말씀을 송도들한테 손에 들려주면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일하시더라. 이게 말씀에 대한 슬퍼절 목사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에요. 그저 그 말씀을 읽고 읽고 채우고 채우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을 통해 단맛을 보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충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말씀의 쓴맛도 보면서 말씀을 채우면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금년 한 해는 제가 정말 이 일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꿀송이 같이 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금년에 우리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금년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이 완고해질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하나님 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금년아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금년아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해 나와 이베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을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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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고 하나님의 큰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오늘 천사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만은 끝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말씀이라도 나의 말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나의 말씀이 되는 역사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간증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도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채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아멘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걷고 행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말씀에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간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세워 주소서 점점 더 완고해져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